1.모델멸 빨리 모델멸 잠가요! 알았어 야 근데 어떻게 된거야? 아 경기도리식 뭐... 뭐? 딴생각...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기.. 저기... 저기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빨리 피하네요 왜? 어쩔 수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네 예수 좀 일어난 예수 예수 저.. 무슨 생각이예요? 딴 생각에 탈출했어요 딴 생각이요? 네.. 항상 몸 집중할 때쯤 나타나요 아마 당신한테 가려고 할거에요 나한테요? 네.. 일단 몸을 피해야 돼요 바로 위에 조정설로 갑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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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돼요 손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야기를 끝내는 수 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끝내야 저놈의 목적도 사라져요 자 빨리 시작해야 돼요 아.. 네.. 그.. 그러니까.. 그.. 네.. 그.. 어.. 하.. 생각해놓은게 있는데.. 그.. 빨리 생각해요 내가 빨리 그.. 그니까.. 그.. 지금 뭔가가 쫓아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니까.. 어.. 머리를 짜네요 도영이가.. 도영이가.. 이제.. 그.. 그.. 난 못먹고 싶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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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야 내가 했으면 바로 끝났을텐데 말이지 어떻게 푸셨어요? 사실 이걸 푸는 건 어렵지 않지 그냥 안 푸는 거지 다음에 나 쓰라고 당연하죠 자 이제 이럴 시간 없다 빨리빨리 하자 이 빛이란 것들아 나 얘 좀 처리하고 올게 이따 보자 네 네 바로 시작합시다